33조원 우선 도입 중 공군 겁먹은 이유 KF-21 전투기 270대 구매 확정 뜻밖의 강대구 한국과 군사동맹 체결 국내 4대 방산업체의 올해 1분기 영업실적이 수출과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희비가 엇갈렸다. 31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 현대로템, 아이드넥스원 등 국내 4대 방산업체의 올해 1분기 합계 매출은 4조 995억 원으로 우로 지난해 1분기 3조 8,378억 원 보다 6.8% 증가했다. 반면 합계 영업이익은 1971억 원으로 43.4% 감소했다. 연결 매출 기준 가장 규모가 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어닝쇼크, 시장 전망치보다 저조한 실적, 를 기록한 영향이 크다. 증권정보업체 컴퍼니 가이드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2조 637억 원, 1,40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7% 증가하고 38.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374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2,221억 원 보다 83.2%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1조 9,493억 원으로 9.3% 감소했고, 순이익은 31억 원으로 99.3% 줄었다. 지난해 1분기 K9 자주포 등 폴란드 수출로 좋은 실적을 거둔 바 있어 영업이익 감소는 예상됐으나,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컸다. 1분기 K9 자주포와 천무수출 물량이 전무함에 따라 방산 부문은 매출 6,566억 원, 영업이익 142억 원으로 각각 22%와 92% 줄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아이아 담당 한상윤 전무는 이날 콘퍼런스 콜에서 수주 잔고가 늘면서 인력을 확대해 고정비도 증가했다며, 1분기는 예외적이고 2,3,4분기에는 실적이 개선돼 연간으로는 지난해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폴란드 인도 물량 목표치는 K9 자주포 60문, 천무 다연장 로켓 30문이다. 리넥스원은 1분기 매출이 7,635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6%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70억 원을 기록해 1.8% 감소했다. 수출액은 3,260억 원으로 2,194억 원 늘었으나, 수익성이 낮은 인도네시아, 경찰청 통신망 사업이 대부분으로 영업이익에 기여하지 못했다. 또 전년도 1분기 반영됐던 지체상금이 환입되는 등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현대로템은 연결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447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40% 증가했다. 매출액은 7,478억 원으로 9.3% 늘었고, 순이익은 556억 원으로 207.5% 증가했다. 1분기 폴란드의 K2 전차 18대를 인도하면서, 디펜스 솔루션, 방산, 매출은 22% 증가한 3,186억 원을, 네일 솔루션, 철도, 매출은 25% 감소한 2,764억 원을 기록했다. 에코플랜트는 178% 증가한 1,535억 원이다. KN은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80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전년 동기보다 147.5% 증가했다. 매출은 7,399억 원으로 30.1% 증가했고, 순이익은 352억 원으로 18.7% 늘었다. 한국형전투기 KF-21을 필두로 상륙 공격해기, 소외해기 등 국내 체계 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수립 문을 연기 2차 사업 및 수리온 4차 양산 물량 납품 등 국내 사업 매출이 20.3% 늘었다. 배 마이너스 50등 완제기 수출, 기체 부품 등까지 전 사업 영역이 고르게 선전했다. 2. 3분도 안 돼 심해 100m 밑으로 도산 안창호함 실감 100% 가상훈련 해보니 이연호 기자의 밀리터리, 톡, 함수 전방에 적 항공기 출현, 비상, 긴급자망, 해군의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에서 갑자기 비상경보가 발령됐다. 잠수함 함교에 설치된 둥근 막대 모양의 잠망경만 물 밖으로 내밀며 조용히 움직이던 중 긴급한 무전이 오갔다. 부산 해군기지에서 10km 가량 수중으로 이동하던 중에 잠망경의 가상의 적 항공기가 포착된 것이다. 붉은 빛이 감도는 내부에는 긴박감이 흐르면서 순간 승조원들은 정광석화와 같이 정해진 자신의 위치로 움직이고 긴급한 외침이 가득했다. 지휘관의 명령과 함께 길이 83m에 기다란 잠수함에 기다란 선체가 육중한 소리를 내더니 앞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보통 잠망을 할 때 22도 정도로 들어가지만 긴급상황이라 25도로 세팅됐다. 안전발을 잡지 않으면 앞구르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몸이 기울자 공포가 급습했다. 조타기로 잠수함을 운전하는 조탑 부사관이 깊은 바다로 잠수함을 몰며 100m, 120m, 150m, 180m, 200m 목표심도 잡기 끝이라고 외쳤다. 3분도 안 돼 잠수함은 해저 100m에서 200m 밑으로 내려가는 기민함을 보였다. 그 순간 또 한 차례 긴급한 보고가 무전기를 타고 흘렀다. 적 함정 출현 어뢰 발사 준비 수중의 도산 안창호함의 수중음 파탐지체계인 소나를 운영하는 음탐 부사관들이 음향센서를 이용해 15km 전방이 적 수상함의 위치를 식별하면 11km 앞까지 은밀하게 다가가 어뢰를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다. 함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무장관이 범상어 중어뢰 발사 버튼을 눌렀다. 잠수함 음향센서에 의해 적 수상함을 명중시킨 어뢰 폭음이 감추되자 잠망경을 올려 적 수상함이 격침된 것을 최종 확인하고 임무를 완수한다. 긴급자망부터 무장버튼 발사까지 긴박감 넘치는 모든 장면에 손에 땀이 날 정도였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은 실전이 아닌 가상훈련이었다. 보이지 않는 은밀성과 기민함으로 그 존재 자체가 엄청난 위협이기에 잠수함은 비대칭 전략 무기체계다. 특히 잠수함을 자체 설계 건조해서 운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현재 3천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운용 중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등 8개국 정도다. 더 중요한 대목은 이러한 잠수함 승조원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양성은 최신의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승조원의 능력에 따라 수중 전투의 승패뿐만 아니라 잠수함 승조원 전체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기에 그렇다. 잠수함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높은 업무난도 탓에 승조원 한 명을 양성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잠수함에 타기 위한 예비관문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잠수함 승조원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부대는 해군 잠수함 사령부 제909교육훈련전대다. 이곳은 잠수함 승조원들의 고향이다.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 잠수함 사령부 내에 있는 제909교육훈련전대 도산안창호급 종합훈련장을 찾았다. 베테랑 잠수함 승조원들도 작전을 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이곳을 찾아 잠수함 작전 및 교전 절차. 잠수함 승조원의 자격 요건부터 돌고래 휘장을 가슴에 달고 정식 잠수함 승조원으로 근무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 잠수함 사령부 제909교육훈련전대 추후식 중령 제2훈련 대대장은 잠수함 종합훈련장에 대해 잠수함 승조원에게는 100번 자망하면 100번 부상한다로 대표되는 임무수행 환경의 특성상 한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최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잠수함 사령부는 최초 선발부터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실제 잠수함과 유사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장비와 체계 운용 절차를 숙달할 수 있게 잠수함 함형, 장보곡급, 손원일급, 도산안창호급에 맞는 시뮬레이터 훈련장을 조성 운용하고 있다고 했다. 잠수함 종합훈련장 소개와 함께 잠수함 운용 개념 장비 운용 훈련 등에 대한 이론 교육을 받은 후 곧바로 잠수함 승조원의 실전 훈련 체험에 들어갔다. 이날 체험은 도산안창호급 종합훈련장에서 진행했다. 실제 잠수함과 동일하게 구성된 전투정보실과 훈련 모사를 위한 장비실 훈련 후 사후 강평을 위한 통제 강평실 영상장비실로 구성됐다. 먼저 대형 컨테이너 박스처럼 생긴 전술훈련장부터 입장했다. 앞서 기자는 곧 실전 배치될 도산안창호급 신치호함을 탐방한 경험이 있어 눈앞에 들어온 여러 대의 콘솔 앞에 앉아 헤드폰을 쓴 채 훈련관들의 모습과 반대편으로는 보이는 잠만경과 테이블 형태의 항해지위, 콘솔은 마치 신치호함 전투지휘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너무 똑같았다. 음탐사는 소리만으로 추진기 특성을 파악해 표적을 분석했고 무장관은 각종 센서의 흐름을 파악하며 관심 표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후 무장관은 표적의 속도와 침노를 산출해 표적이 언제 아군에 도달하는지를 파악하는 집중했다. 이런 가운데 함장은 부장 작전관 등과 함께 항해지위, 콘솔을 통해 전체 상황을 모니터하며 작전을 구상했다. 표적 문제가 해결되자 함장은 마지막으로 잠만경을 통해 표적의 실체와 실제 거리를 확인했다. 잠만경 손잡이를 잡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며 올렸던 손잡이를 재빨리 내리는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은밀함이 잠수함의 생명인 만큼 6초라는 짧은 시간 안에 받아 위 전방위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한다. 함장의 어뢰발사 명령과 무장관의 복창이 이어졌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5, 4, 3, 2, 1 발사 무장관과 음탐관은 각각 어뢰발사 허가 버튼과 발사키를 동시에 눌러 어뢰를 발사했다. 이어 어뢰가 적 군함을 명중시킨 폭음이 들렸고 함장이 잠만경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가상훈련은 마무리됐다. 또 다른 컨테이너인 조종훈련장에 들어설 때는 조종석과 통신시설, 엔진 등 각종 잠수함 장비가 한눈에 들어왔다. 문이 닫히고 훈련관이 조종석에 앉자 함수 전방적함 발견이라는 외침과 함께 본격적인 잠항훈련이 시작됐다. 훈련장의 날카로운 경고음 소리가 울리더니 승조원 전원은 비상 비상을 외쳤다. 이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투지휘실 잠항준비 끝 함내 잠항준비 끝을 복명복창했다. 훈련은 적 함정이 발견된 상황을 가정해 잠수함이 수십백미터까지 긴급잠항을 시작했다. 지휘관의 명령과 함께 시뮬레이터가 육중한 소리를 내더니 앞으로 빠르게 기울기 시작했다. 훈련이었지만 안전발을 잡지 않으면 앞으로 구를 정도로 몸이 기울어졌다. 실전과 똑같이 시뮬레이터가 25도 기울기로 자망하는 것을 재현했기 때문이다. irritated acompañ часто 면접 dernier 슬 Trying to dry 졸 탈 흘 ι